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다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원래 4월 달부터는 빨리 끝내고 다른 말씀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다 예비하셨습니다 구의학 시대에는 구의학 시대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 놓고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 가난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신명기에 들어오면 받을 복이 약 50여 가지가 강한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축복의 약속이 약 50여 가지가 이상이 돼요 여러분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뭐냐 예수안이에요 예수안 예수안입니다 예수안 그래서 가난 땅에는 이 땅의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토 안에 신약시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토 안에서 받아 누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구의학 시대는 어디에요? 가난 땅에 예비했어요 신약시대는 어디에요? 예수 안에 그래서 결국 이 가난은 뭐냐 예수 그리토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이 가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결국 예수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또 한 번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연습했어 연습 예행 연습했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다가 이곳에 왔느냐 애굽에 살다 왔어요 애굽에 애굽입니다 애집트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그 다음에 이 애굽에는 바로가 있어요 바로 바로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뭐냐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입니다 사단의 통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바로의 노예입니다 바로의 노예 누구든지 애굽에 살면 바로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역시 이 세상에는 사단의 노예입니다 사단의 노예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공중건세자분자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산다는 거에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뭐냐 이것이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엑소더스를 했는데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세상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거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원리도 어린 양의 피 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원리도 어린 양의 피 피란 말이에요 피 깨달으시면 하면 피가 없이는 못 나와요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깨달으시면 하면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곳에 살다가 드디어 뭘 건너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여기서 추리굽을 하여 이 홍해를 건넌데 이 홍해가 뭐냐 홍해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일반적 의미는 구원론적으로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구원의 표에요 구원의 표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오늘부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지만 세례에 참된 의미는 뭐냐 이것이 자아의 처단이에요 자아의 처단 그래서 이 참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이게 이 홍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모세계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는 그냥 이 바다를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서 바다를 갈렀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우리는 보지만 이거는 홍해는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막바로 가난한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뭐냐 이것이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시험과 연단이라고 했어요 시험과 연단 시험과 연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례를 받고 나왔으면 이제 광야는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뒀느냐 바로 이 홍해 사건에서 이 홍해를 통하여 너가 진정으로 자아가 처단됐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시험하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섯 가지로 시험을 했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줬느냐 너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홍해를 통해서 너가 자아가 온전히 처단됐느냐 안 처단됐느냐 이것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를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너를 낮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거 이것이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알렐루야 천하의 인간 어떤 인간도요 이것을 건너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원리는 애국, 광야, 가나는 이 원리는요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리예요 원리 이게 매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 매뉴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안전 매뉴얼 뭐 이런 거 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원리는 애국, 광야, 가나는 이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여기예요 이 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원리요 우리는 다 사단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또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살아요 아멘이요 광야를 산단 말이에요 왜 광야를 줬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잘 보세요 이 홍해에서 세례를 온전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습니다 뭘로요? 열두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갔다 와서 보고를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 안 했어요 절대요 이스라엘의 열두 정탐꾼들 가운데 열 명이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오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보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믿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보라고 한 건 뭘 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판단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정황을 잘 파악을 잘 못해서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예비한 땅이 얼마나 좋은가 너 하나 봐라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요 새끼들이 이걸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시험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엄마가 가마솥에다가 고구마를 찐단 말이야 팍 고구마를 찌요 그러면 한 김이 쑥 올라오거든 그러면 고구마 냄새가 막 푹푹 나 맛있는 냄새가 탁콤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가마솥 뚜껑을 열어가지고 고구마가 다 익었나 안 익었나 그때는 우리가 배고프니까 엄마 빨리 고구마 하나 주면 안 돼? 배고프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폭 찔러보면요 아유 아직 안 익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뚜껑을 열고 찔러보면 폭인 거야 그때 고구마를 꺼내서 준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면 아멘 바로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요 새끼들이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요걸 시험해 보려고 아 얘들이 이것을 담을 그릇이 됐는가 이것을 소유할 능력이 지금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는가 내가 줄 축복을 쟤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난한 땅을 정탐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홍해의 세리가 시원찮은 거야 자아가 완전히 처단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광야 생활을 준 겁니다 몇 년을요? 40년을 줬어요 40일 정탐한 거 돌아온 그 날짜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다 놔뒀어요 뭐 하려고요? 이게 안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대신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해 교회가 죄수가 없어서 그런가? 목사 새끼가 좀 지랄 같아서 그런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 그거 없어요 안 그래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 애국 광야 가난 이 한 설교 이 한 테마 설교를 딱 듣고 이게 가슴 속에 딱 장착되면 나머지 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느 시대든지 사람을 만나면 이와 같은 원리로 사람을 이끌어 간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없대니까요 그래서 이 설교는 정강원 목사님의 부흥의 일탄이요 이 한 설교를 가지고 이 한국 강산을 덮어버렸어요 뒤집어나버린 거예요 이 한 설교가 그래서요 저는 천하 기도고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면 이 한 설교만 붙잡고 지금 승부하잖아요 승부하잖아요 제목만 조금 달리기 써갖고 썸네일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원리가 없어요 다른 원리가 없어 다른데 도망치면 하나님이 좀 다르냐 감내교로 가면 감내교 하나님이 좀 다르냐 안 그래요 안 달라요 그 인간이 만든 교리뿐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교리에 절대 갇히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리를 만들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교리에 절대 안 갇혀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인간의 자유여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안 그래 하나님은 만오리 역임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아 맞아 하나님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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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렇게 움직인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한 그 이치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천지를 창조할 때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까? 아그야 너 말이야 첫째 날 내가 뭘 만들었으면 좋겠냐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첫째 나는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다른 걸 만들어야 돼요 사람부터 만드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요 만오리 역임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할 때 딱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역사를 경영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금식도 왜 합니까?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거든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이 홀리위크라 그래서 거룩한 한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데 저는 금식 못 합니다 은사 금식은 은사가 없어요 아예 나는 금식은 못 해요 금식 한다고 선언해 놓고 한 두 끼 굶으면 뒤에서부터 식은 땀이 막 줄줄 흘러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여튼 나는 금식 못 해요 젊었을 때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어 밥 먹듯이 수시로 금식해 버렸어 그냥 왜? 어차피 먹을 거 없으니까 저는 청년 때 한 9년 동안 혼자 자취를 했어요 우리 큰눈하고 타협을 남미 호랑귀하고 우리 큰눈하고 타협을 자르면 김치도 다 맞아주고 다 그럴 텐데 안 그랬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밥 먹는 것보다 굶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휴유증이 오더라고 그게 휴유증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굶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왜 금식을 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은요 바로요 나를 낮추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이걸 말씀했는데 내가요 도저히 이걸 수용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백색대 아들 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어느 날요 한 10년 지나다가 하나님이요 뭔 심통이 났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여러분이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요 가슴이 묻는다 그랬어요 평생 못 잊는다 그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요 내가 어렸을 때 물어보면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심 못해? 그러면 그럴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여슴발란 사건 나고요 제사 밑에서요 한참 어려운 시기에 애들 셋을 잃었거든요 큰아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다섯 살 묵은 애가 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간문 초등학교 대나무가 요만해 일본 때들은 크잖아요 그래서 일본 교장선생이 연설을 하면 그것을 집에 와서 흉내를 냈대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요 교장선생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그마한 게 얼마나 총명한지 확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잃은 거예요 전쟁통에 그러니 여러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미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요 쉽게 합니까? 그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물질도요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지만요 세상 사람들 보고 가서 여기저기저기저기 해놓고 하라 그래 봐요 미친놈들이 이러지 그러니까 그랬을 때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했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낮추려고 이게 금식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금식을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래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어요 내가 지금 형평과 지금 상황 지금요 내 이걸 가지고는 수용을 할 수가 없어 아멘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는 그냥 아멘 하나 그래서 그냥 의거지로 아멘을 했는데 실제로 아멘이 안 돼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를 열 시간 했다고 하나님이 기쁜 거 아니에요 뭐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야 아멘 내가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바꾸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켜야 돼 꼬글꼬글 해갖고 하나님의 뜻 밑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낮추는 거예요 이거야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새끼 네가 얼마 홍해바닥 건널 때 자아가 처단이 돼서 내 뜻 앞에 네가 복종했으면 이거는요 금방 가는 거예요 40년은요 40년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냐는 이 원리는 이 영적인 이 원리는 다 우리가 가야 되지만 이 광냐는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요나같이 3일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장깨입니다 장깨 장깨를 죽이기 위해서요 장깨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써요 이제 계약했어요 앞에다가 교회 건물 계약해버렸어요 교회 계약이에요 세류역 바로 앞에 그래서 왜 했느냐 사실은 우리는 여기도 조사오인데 왜 했느냐는 다른 곳을 다 물색을 해봤어요 다른 데를 다 물색해봤는데 가격대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세류역 앞에다가 3층에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데다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뭐 하려고 했느냐 저는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부터 뭐 했느냐 나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예수왕국 보금통일을 위한 이곳에 보금의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에 나는 힌트를 받았느냐 하면 자 미국이요 연합군이 연합군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탄환하기 위해서 원산에다 폭격을 할 건가 아니면 부산으로 갈 건가 아니면 인천에 할 건가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인천 상륙작전이 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 여러분 그 영화 보셨잖아요 이 영화는 꼭 봐야 돼 거기에 바로 그 미군들이 유엔군들이 메가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뭘 했느냐 하면 바로 전진기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이요 전진기지 그러니까 오는 통로를 맞는 거란 말이에요 통로 그래서 벌써 북한군들이 다 알고 포대를 다 숨겨놨잖아요 그걸 격파를 하고 미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게 전진기지요 그러니까 저 일본 놈들이요 사실은 우리나라를요 찬탈할 때 우리나라만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쟤들은요 우리나라는 뭐냐 전진기지요 저 중국을 저 대륙을 먹기 위한 하나의 뭐야 교두보 역할을 우리나라로 삼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좋아 이 새끼들이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면 뭐냐 니들 말이야 우리한테 감사해 우리가 니네들 철도 다 놔주고 전기 다 놔줬는데 왜 까불어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해줬냐고 이 새끼들아 이 쪽바리 놈들아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지들 무기실을 날리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요 곡창지대잖아요 나주 김제 지금 익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일이 여기가 얼마나 곡창지대요 그래서요 그 1절 시대 때는 군산하고 목포가 최고로 황이 발단했어요 최고 발단 최고 수많은 곡물들을 일본으로 싣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해서 이 점유야 보급품을 그러니까 이게 전진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그래요 아이요 집회를 평택에서 집회를 하는데 나한테 그래요 우리 김대한 대표가 지금 청년사업단 알뜰폰 하잖아요 알뜰폰 알뜰폰 몰라요 알뜰폰을 우리가 다 이제 인수했어요 KT, SK 그 다음에 또 LG 여기까지 이제 알뜰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일반 핸드폰 그 통신이 아니고 우리는 알뜰폰이에요 알뜰폰 알뜰폰인데 우리도 다 해야 돼 그거 이제 다 바꿔야 돼 다 바꾸는데 청년사업단들이 이번에 목사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왕국 보금통일을 위해서 하여튼 경제까지 정치까지 사회까지 일망타진해야 된다는 게 목사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지금 수원의 사업단들이 있는데 목사님 좀 교회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안 돼 필요 없어 우리 성제도 짤른 놈들이 무슨 말이 많아 안 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성제는 저도 이제 했지만 학교 댕겨야 돼서 그래요 학교 공부 끝나면 또 할 수 있잖아 안 돼 필요 없어 그랬더니 자꾸 아이고 목사님 좀 하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날이 나도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그랬더니 아 목사님 좀 빨리 해달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세류역의 3층에다가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해요 그래서 한쪽에 자기들이 매일같이 이제 거기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하는 거야 내가 매일같이 교회에 뭐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청년사업단들이 지금 수원에 네 마리야 네 마리 네 명이 다음에 이제 성제도 빨리 이제 졸업하고 청년사업단 다시 해야 돼 내가요 내가 집어넣을 거야 지금 집어넣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이 수원에 말이야 이 경기도가 얼마나 큰데 네 명이 뭐야 네 명이 아 목사님 지원자가 없어 지원자가 왜 없어 다 짜뜨려 놓고 말이야 내가 그랬더니 아 목사님 우선은 그렇게 하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지금 요거는 지금 한 10미터 정도 되잖아요 거기는 길이가 20미터예요 이따 이제 점심 되면 가봐요 폭은 요만어밖에 안 돼 폭은 요만어밖에 안 되는데 길어 길어 그래서 저쪽 한쪽 뒤쪽 애를 해서 해가지고 평일 날은 그 아이들이 쓰게 하고 매일같이 그러면 보세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화성 오산 수원 안양 이쪽에 있는 모든 애국 동지들은 알뜰폰을 다 가입하세요 그러면 가서 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류역 앞에 있는 수원사랑제일교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야 참나 이 목회는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 이제 가만히 있어도 개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매일같이 개들이 교회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홀딱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명이 이제 청년사업단을 시작할 텐데 오는 분은 글씨가 올 것이고 또 이제 가서 이제 또 할 분들은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우리 전하임 성도님 오기 이제 아주 좋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1층에서 힍 누르면 태워가지고 3층까지 데려다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한쪽에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평일 날은 개들이 쓰고 금요일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식당으로 쓴다고 식당 엄청 커요 거기는 꼭 여기서 저 길이만큼의 그래서 이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터쓰면 우리가 여기서 쓸 텐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 처음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엄청 사람이 좋더만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계약금을 200만 원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게 통 토탈 301호하고 302호가 90평입니다 90평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이제 앞으로 교회가 들어가고 그것까지 다 잡아먹어버려야지 교회가 있으면 옆에 못 들어와요 재수없다고 세상 사람들 안 들어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요 이제 역사 일어나면 바로 세류역에서 내리면요 길만 건너면 바로 그 건물이에요 딱 건널목이 있어 건널목 이야 우리 김대한 목사가 날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걔들 또 띵워야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3층도 괜찮아요 우리가 2층 쓸라 그러다가 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주 안 갇히게 2층도 비워 있어요 3층이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빡세게 기도해 주셔서 하여튼 그 자리를 나만화 요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요 여러분들 또 이제 앞으로는 시간 되면 나와서요 기도하세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매일 같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같이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될 거네요 그래서 참 내가 누워서 생각해 보면 참 시안해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권사님하고 갔다 와서요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 안 나니까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게요 제가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돼요 이게 보금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야 이 애들이 와서 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 기다리시면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면 그걸 보고 와서요 자꾸 장깨가 생겨 여기는 월세도 싸서 그냥 편안한데 만세 반성인데 거기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절반은 물으려고 그래 이 시키들아 니들 돈 벌지 않느라 왜 니들 절반 내 내가 시설은 다 해줄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장깨를 주기 장깨를 자꾸 우리는 이 장깨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뭘 시험하느냐? 내 명령을 따라서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한지를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다 어떤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좋은 거든지 고난이든지 하여튼 사건을 일으켜놓고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워보면 옛날에 내가 오산에 30몇 년 된 교회 장로님도 있고 그런 교회 부임을 갔을 때 길냥이들을 우리 애들이 자꾸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갖다만 놓고 다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을 사례를 쥐고 이뻐했더니요 쥐를 잡아오는 거예요 얘가 꼭 쥐를 잡아 쥐를 잡아오면 그냥 먹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채로 잡아갖고 왔어요 하나는요 산채로 잡아갖고 거실에다 놔둬가지고는 쥐가 도망가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데 이사 오려고 에어컨 뚫어보니까 에어컨 속에 들어가서 말라서 죽었더라고 고양이가 있으니까 애들이 못 나오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놈이 잡아갖고 꼭 내 앞에 올까 얼마나 칭그러워요 그러면 칭그럽다고요 이 새끼 이거 왜 가져와서 발로 차잖아요 다시는 지 안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잡았다가 아우 잘했다 아우 잘했다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요 얘들이 계속 잡아와 하여튼 저 쥐 새끼가 엄청 죽은 거 갖다 버렸어요 먹지는 않았고 가지고 놀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갖다 치웠는데 이게 하나님도 우리 앞에다가 어떤 것을 놓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네 번째가 오대제사예요 오대제사 제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가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다섯 가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우리 로하의 금 생활하게 했다 깨달으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뭐냐 앞에 누굴 뭘 낳고 있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번 주 철학의도 때 여러분 설교 들었지요? 설교 들었어요? 제가 사랑주를 위해서 한 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끝나고 드디어 가난한 땅에 입성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가난한 땅에 입성하느냐 첫 번째가 광야의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졸업장 졸업장이에요 이 졸업장이 뭐예요? 이 졸업장이 바로 이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감옥을 필수 감옥을 빨리 패스해야 돼요 여기에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찔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빨리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졸업장이에요 두 번째로 뭐예요? 두 번째로는 법계입니다 법계 이 요단강은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지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법계를 앞세웠을 때 예 바로 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법계는 뭐냐 이 법계는요 이 성막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성막 중에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막의 이 완성이 법계로부터 끝나요 법계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듯이 이게 성막 설계도입니다 간단해요 이 번재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요 이 지성소 안에 뭐가 들었어요? 법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법계 이 법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나줘요? 법계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게 제사장입니다 번재를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 법계에 가요 이 법계 앞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게 법계란 말이에요 법계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뭐냐? 법계가 없이는 뭘까요? 할렐루야 법계입니다 법계를 꼭 앞세워야 돼요 법계 그러면 이 법계가 뭐냐? 이 법계란에는 이 법계 안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 한번 따라해 십계명 그러니까 이 법계 안에는요 이 상자예요 상자 꼭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가마하고 똑같아요 가마 가마하고 모양이 비슷한데 그 속에는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면 바로 신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비 아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쌍난지팡이에요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만나항아리요 만나항아리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사미일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또의 속성이요 이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예수 그리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계가 그래서 요단강은요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에 모든 문제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앞세워야 풀리는 거예요 예수 아멘이요 항상 예수의 예수 이게 사미일제 하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이 법계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성물은 바로 예수 그리또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아멘 그분이 누구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여 그래서 예수 그리또가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예수 창조주 예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라리는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준 이 만나를 먹어도 너희가 죽었거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나는 하늘로 없어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뭐냐? 죽은 지팡이요 마른 지팡이에서 쌍이 났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바로 이 법계는 예수여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또를 앞세우지 않으면 법계를 앞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없이는 못 가 그러면 이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요 천당에 대한 예표이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예표는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이게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예수 그리또가 재림하여 아멘 이 땅에 재림하여 천년왕국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요단강 건너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는요 이 법계 예수 없이는 못 들어간다 깨달으시면 아멘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법계는 신약시대 어디예요? 우리 심령 속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만들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성막 공부할 때 말했잖아요 이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받아왔어요? 신의 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모세가 받아왔습니다 십계명과 함께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성물을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부사렐과 오올리압이 만들었어요 그게 최옥기 31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부사렐과 오올리압이 어떻게 해서 이 공교한 일을 아주 이 공교한 일을 이거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땅에 있는 법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만들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만들어질 이 말 법계도 누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절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 만들어요 성령의 도움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법계를 만들고 이 법계를 앞세워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계단하시면 아멘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가난 땅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림의 복이란 말이에요 누림의 복 가난은 뭐라고요?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했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누가요? 여호수와예요 여호수와 여호수와입니다 여호수와 장군이에요 여호수와 장군 그래서 이제 가난 땅에 들어와서 뭐 하느냐? 고울나누기 하는 거예요 고울나누기 고울나누기 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 바로 고울나누기 하는 거예요 고울나누기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누기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누기는 뭘로 하느냐? 바로 이 고울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왕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우리가 해로시나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본분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분왕 그래서 로마가 유럽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나라에다가 누구를 세워요? 본분왕을 세워 본분왕을 본분왕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는 충신들을 갖다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해로시 어떤 놈이요? 나쁜 놈이죠 매국노란 말이에요 매국노 그런데 로마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충신이에요 충신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본분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본분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냐 왜 교회의 사이즈가 갖고 저 지랄을 떨고 있느냐 이게 눈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여기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 목대원 출신인데 그 학교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박윤선이에요 박윤선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일하러 하시나요? 박윤선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분은요 방언기도의 1인자예요 방언기도의 학자가 무슨 방언을 해요? 아니요 박윤선 박사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박윤선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박윤선 박사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누구요? 박형룡 박사잖아요 총신대를 일으켰던 박형룡 박사 교회의 신학의 1인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신학자 우리나라에서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나왔어요 그게 박형룡이란 말이에요 박형룡 그러니까 이 박형룡 박사도 처음에는요 이거 얘기했어요 역사적 전천년을 그러다가요 이 총신대가 이게 좌경화되면서 저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와서 뭘 가르쳐냐 무천년을 가르쳐버린 거예요 무천년을 무천년을 해버리면요 보금 다 무너져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려요 다니엘서를 다음에 내가 한번 할 텐데 다니엘서를 하면요 빼도박도 못하는 역사적 전천년이 딱 돼버립니다 빼도박도 못해요 하이고 요거 하나 하고요 칠대명절 하나 하고 다니엘사만 해버리면요 진리에 굳고 있어버려요 이 세 가지만 내 가슴 속에 딱 들어있으면 세 개가 좁아버려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여러분 부흥의 설교 이런 거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잖아요 이런 주제를 놓고 누가 부흥이랍니까? 누가 부흥이 내가 안산 오영성 목사님 교회 가서 한타임 방주 안에 들어가자 이거 한타임 있거든 오영성 목사님이요 자기는 늦게 와가지고 이 정강욱 목사님 말씀의 모습을 못 입어가지고요 나보고 최고라 그래 최고라 그래 최고라 그래 내가 최고가 아니고 말씀이 최고인 거야 말씀이 최고야 이 말씀이요 떠듬떠듬 하는데도 말씀이 최고인 거야 이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딱 하나의 도표야 이게 도표 이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신앙을 30년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단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누가 보금에 보면 거울나누기 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누가 보금에 보면 어디 나와 누가 보금에 누가 보금 19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보금 19장에 이야 거울나누기입니다 거울나누기 누가 보금 19장에 11절부터 26절에 봐요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작 시작 아멘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거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장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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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1장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칩니다 나머지는 다 알죠 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이 한 귀인이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가려고 왕이 만왕의 왕 제림 예수가 되려고 이제 갔단 말이야 가기 전에 누구를요? 열 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달란트를 다 맡겨준 거예요 문화로 이거는 문화로 나와 달란트를 다 맡겨줬어 직임을 다 맡겨놨단 말이야 그래놓고 어느 때 돌아왔단 말이야 이게 제일 임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돌아와서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는 불운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아멘 다 서야 돼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는 그때 가서 다 밝혀져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거기 가서 다 잘 밝혀지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결산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한 종이 딱 먼저 나오더니 왕이요 왕이 나한테 한문화 준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줬지 그것 갖고 저는요 열심히 장사해서 열문화를 당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열 고울을 가져라 열 고울 열 고울의 왕이 되는 거야 열 고울의 왕 이게 천년 왕국에서 지금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비유예요 이게 이게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이야 이게 가난한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야 이 한 것만 여러분 알아둬요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백발시로 달라져 버리는 거야 지금부터 가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복 받는 거예요 좋은 차 사고 교회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아파트 크게 짓고 네가 좋은 차 차는 내가 좋은 차 차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한 번도 새 차를 사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끌고 다니는 것도 저것도요 11만 킬로 된 거 탔어요 지금 20만 킬로 됐어요 진짜요 저는요 새 차를 한 번 타본 적도 없어요 저것도요 하루 옆에서요 남목사님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차 조그마한 거 하면 위험하고 피곤해서 못 타요 그가 저 차를 중고를 사세요 사세요 그래가지고 3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저는 중고차만 타고 다녔어요 뭐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새 차 산 목사님들이 잘못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과정이 돼야 돼요 수단이 돼야 돼요 그건 주를 더 섬기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이 땅의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돼야 되고 아멘이요 이 땅의 복음을 위하는 수단이 돼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 그럼 망해버려 망해버려 그럼 망한단 말이야 능력이 된 사람들은 새 차 타고 좋은 차 타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기는 종이 돼야 돼요 남기는 종 아멘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강 들어가서 우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확 누림이거든 여기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한풀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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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러면 요구의 이 결정은 뭐에서 나느냐 광야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도 되지만요 여기서 사실은 승부점이 나는 거야 내가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이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원도 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 맨날 은혜 받는 데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은혜요 은혜를 받아서 사랑죽에다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정강훈 목사님이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 200석을 위해서 빨리 자유마을을 해서 서명을 받아라 그러면 서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요 맨날 은혜만 받으면 뭐 하겠느냐 말이에요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는 건 뭐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금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한테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 나한테 돈 버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 주를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은 누리면 뭘로 누리냐 바로 천년왕국 고을 나누기 동에서 이게 왕로를 단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요 7대 명절 때 그러면 그러면 아휴 목사님 우리가요 다 왕 되어버리면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은 누구래요? 7대 명절 때 내가 가르쳐 줄게 7대 명절 때 그게 힌트만 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기에 보면요 속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귀하고 저거는 민족적 회귀가 돼요 이거는요 너무 신비한 말씀이니까 7대 명절 다음에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 가난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가 승부점을 둬야 돼요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부점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못했더라도 내가 빌리에이치처럼 돈을 많이 못 벌었더라도 그래도 저는요 여의도 승부원교회 요즘에요 전 목사님 말씀 플러스 조영기 목사님을 하도 좋아해서 옛날에는 안 좋아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싸가지 없는 교수들이 조영기 잘못 가르쳐가지고 조영기를 안 좋아하다니 성령 받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이 위대한 분이란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갖고 요즘에요 70년대 80년대 한참 전성기 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네요 근데 설교는요 이 설교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보구마를 위해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세계에서요 다닐 교회는 제일 커요 여의도 승부원교회가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참 기록이야 기록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이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렇게 외치는 목사님이 정강훈 목사님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는 없었으면 끝나버려요 없으면 끝나버렸다고 참 나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연왕국에 우리는 승부점을 둬야 된다 여기다가요 우리의 목표를 삶의 목적을 여기다 딱 걸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고생했고 남겨주면 좋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래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부터가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나부터 보니까 안 그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몽골의 칭기스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칠 때까지 걸어가도 다 못 밟은 땅을 자식들한테 물려줬잖아 여러분들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자녀들한테 물려줬다 그래 서발만 가면 그냥 끝나버린 땅덩어리잖아 여러분은 가면 끝나잖아 땅 그런 땅 물려줬다고 자식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아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건희는 그냥 삼성을 물려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갖고 말이야 개뿔 이게 뭐야 감사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보금을 위해 살아란 말이야 내가 힌트 지잖아요 사고를 많이 치는 목사하고 만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아니 진짜라니까요 하여튼 사고 사고 많이 치는 분은 누구예요? 정강욱 목사님이잖아요 말도 못한 사고를 쳐 아주 죽을 맛이에요 우리가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한 분이 서니까 힘은 들어도 우리가 쓰임을 받잖아 사람은요 다 열 골 받는 사람이 있고 다섯 골 받는 사람이 있어 캡틴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로 쓰는 사람이 있고 다리로 쓰는 사람이 있고 팔로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머리로 한 사람이 서니까 우리가 팔이더니 다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쓰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아 저 새끼는 말이야 교회도 그냥 콧구멍 많은데 맨날 사고만 치고 지랄이야 저거 아이고 저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고를 친다는 건요 일단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고는 누가 친 줄 아세요? 살아있는 놈이 사고 치는 거예요 죽은 아저씨한테 가서 간 옆에 가서 재벌 사고 좀 쳐주세요 백날 해봐요 사고를 치는가 안 쳐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고 치는 거예요 아따 나는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요 보여줄까 이걸 딱 그래가지고 내가 왔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이거요 우리 수원사랑제일교회 이거 설계도 조강도 딱 그랬어요 어떻게 지금 공사하는지 아이고 어디는 강단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번지가요 세류동 1146-12요 1146-12 하여튼 뭐 찾아오기는요 소경도 찾아오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고 기도하시단 말이에요 기도에 아멘 그래서 오야지가 일을 물어오면 기술자들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오야지잖아요 여기서는 오야지 오야지가 일을 물러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필요한 거 알아서 해요 아멘 나는 원래 강조도 잘 안 해요 할렐루야요 자 우리의 최후의 승부점 어디냐 천연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연왕국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여기다가 승부를 걸어야 된단 말이야 결국은 왜 우리가 타락을 하느냐 왜 우리가 흐르져거리냐면 바로 여기에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눈이 안 열렸느냐 바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어 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그래서 못 도망치는 거예요 정강욱 목사님한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한 번 도망가 봤거든 에이씨 막 목사님만 때려다녔더니 말이야 사람들이 말하고 맨 나보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말이야 젊은 사람이 말이래 사기나 친다고 아니 내가 언제 사기를 쳐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기 쳐본 적이 없어 전 목사님이 카드 만들라 그래서 가서 카드 만들라 그랬더니 그게 효과가 없다고 나보고 사기 쳤다고 나보고 사기꾼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요 에이씨 이놈 도망쳐야지 그래서요 조카 도망쳐 있었어 조금 도망쳐서 이걸 해보니까요 이야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야 참 신기합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내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내가 언제 또 사랑질리께 하면 나 이거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내가 잠깐 떠나봤어요 잠깐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막 족구에 미쳐가지고 그냥 또 족구에 미쳐가지고 전국 족구연합회를 다 조직을 해가지고요 그냥 또 족구대회만 하고 그런 막 난리를 치고 댕겨요 나는 또 별나게 또 그러고 댕겨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나여서 이걸 해보니까요 성령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튕겨버려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붙어있어야 되는 거야 붙어있어야 돼 붙어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버리잖아요 참 나 근데 설교를 해보면요 지가 알아요 이게 내 안에서 지금 튕기는 말씀인지 내게 지금 임하는 말씀인지 내가 알아버려요 설교자는요 다 알아 자기가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가 튕기는 기도가 있잖아요 참 시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딱 기도를 해보면 어? 이상해 왜 기도가 이게 튕기지? 어? 왜 말씀이 자꾸 튕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이에요 이만한 말씀 있어요 이만한 싹 젖어서 흘러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붙어있으니까 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요 자 우리는 다 천년왕국에 가서 다 우리 한번 왕로로 대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최후의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난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요 뭘 당부르느냐면 가난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걸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 땅에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가난 땅에서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실 월세 살 때 참 우리가 지상으로 2층에 올라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잠깐이에요 왜 잠깐인 줄 아세요? 내 초등학교 동창년이 보니까요 나는 전세 살고 있는데 그것은 신랑을 잘 만났고 강남 아파트 50평 살거든 시음이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 아멘이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 교만하지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 절대 축복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돼 머리 들면 안 돼요 우리는요 천만 원을 벌어도 겸손하고 1억을 벌어도 겸손하고 10억을 벌어도 겸손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요?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가난 땅에 가서 목이 고든 백성이 됐어요 절대 목이 고든 백성 되면 안 돼 목회자들이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은혜 받다가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요 정강훈 아이고 말이야 이렇게 금방 떨거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마라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뭘 내가요 내가는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라고 말하지 말아요 왜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더라도 교회에서 자꾸 넘어진 줄 압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했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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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에서 루시프가 타락할 때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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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 번만 앞세워버리면 사단되버려 주가 했어 주님이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애국과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요 만나 만나 그죠? 만나가 임했어요 만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40년 동안 만나가 임했어요 줄이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면서도 이때 우리를 다 확대시켜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가 제일 큰 거야 제일 큰 축복이야 사실은 만나가 임했어요 그게 요단강을 딱 건너가가지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딱 지었습니다 농사를 딱 지어가지고 곡식을 딱 거둘 때가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초자예요 처음 초자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처음 초 열매 실자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 초실절날 딱 초실절이 되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이야 시원하지요? 딱 초실절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슬로 내려줬던 만나가 딱 끊어졌어 이건 뭘 말하느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살렸던 만나가 가난 땅에 들어가서 딱 첫 곡식을 거두니까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방법만 다르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곡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땅에서부터 거두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기도해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예요? 내가 수고해서 거두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잘 알아란 말이에요 왜? 땅에서 걷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안 그래요 이 땅에 내가 수고해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만 은혜가 아니고 이 땅에서 나로와 일할 수 있게 하고 사업하게 하고 돈 벌게 하고 노동하게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거두는 그 수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땅에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못 살 때도 감사 잘 살 때도 감사 못 살 때도 하나님의 영광 잘 살 때도 하나님의 영광 못 살 때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넘칠 때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거야 없다고 손을 움켜쥐면 안 되고 많다고 교만 뜨면 안 되고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땅에는요 영원히 가난한 동에 사는 길은 뭐예요? 축복된 길을 살려면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된 삶을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이 좀 살만해지니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오만못된 법은 지금 다 가져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그짓거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문지양이 같은 저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한국교를 빗박하는 거야 바로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나마도 유지되고 있는 건 한국교회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하나님이요 이가봇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이가봇이 뭔지 알죠?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을 거둔다는 거야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는 거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가봇 해버리면 끝나버려 대한민국 끝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지기표를 대한민국에 세워놓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끝나도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가봇 해버리면 끝나버려 끝나버려 대한민국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우리는 복음위에 섭시다 아멘 금방 뜰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다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땅에서 거둔 초실절 처음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가난이에요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에 감사해야 돼 절대 나를 앞세우지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때를 잊어버렸다고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조금 잘 산다고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고 다른 사람 못 사는 사람 핍박하고 그러니까 저 자식은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 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때를 생각해야 돼 내가 힘들고 고단할 때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 내가 잘 써먹는 말이잖아요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 오늘의 내가 이렇게 누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거래요 옛날을 가끔 돌이켜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이렇게 가로막힐 때 그때를 나는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겁낼 것 없어요 겁낼 것 없어요 망하면 망하는 거지 어차피 뭐 이것은 여기요 우리 성재만 성재만 좀 오래 살지 나머지는요 다 5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5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들인데 뭘 그걸 겁을 내고 난리요 내가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딱 승부를 해요 하나님 나 10년밖에 없어요 시간이 하나님 10년 안에 뭔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 이제 속 안 새길 테니까 나 한번 믿고 돈 좀 빌려줘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렇게 못 믿어요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밀당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좀 도와줘봐요 아이고 속 새기지 말고 나도 안 속인 속을 왜 하나님이 속여요 그래 10년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딱 10년 남은 사람한테 제발 좀 합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힘 있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대장정을 거쳐왔는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이 거예요 천년한 거예요 천년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말하려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른 건 다 했어도 만약에 여기에 눈이 딱 떨어져 버리면 여기에서 눈이 떨어지고 여기에서 눈이 멀어지고 여기에서 관점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망해버려요 우린 여기서 다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적이 천년한국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천년한국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자르나 우르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가난한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없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가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you you 아멘